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진짜 아이디야? 뭘... 뭐야? 하이, 헐로 하이, 헐로 이야... 몇 명 봐? 정말 이쁘네 아... 미신한 것들 아, 뭐? 먹방 있어? 쇠방을 해 쇠방을 해 내가 헐로 먹는 것도 못하고 토마토라 그리고... 토마토라 아, 얘 먹는 거 없었거든 이제 안 들릴걸? 왜? 노래 너무 부끄러워 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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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cultivation 민상 여전히 초 unavoid auto 연식이한테 연락해볼거에요 내 얼굴이 안보여 여기가 인식이 많아 여기가 인식이 많아 연주가 너무 많아 아.. 이거 있어 이거 나 이거 좋아해 나 한번 해봐 나 나 나 나 나 손을 좋아해 점령인데? 난 안되네 나 해봤어 난 되는데 난 일이 아닌나봐 아.. 난 안돼 아.. 왜 안돼 왜 넌 너무 잘 되는데? 어우 나.. 또 있어 내가 구하는게 있는데 감사합니다 오우 저세상 감성이네 이게 진짜 저세상 감성이네 다시 몰래대로 돌아가면 아 이거 하나 하고싶어 고마워 거의 끝에 있을거 같아 저세상 감성이네 저세상 감성이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나도 해볼게 예쁜데? 저세상 감성이네 입술을 빨갛게 칠하고 싶었어 응 좀만 더 봐봐 저세상 감성이네 없네 턱이 얼굴이 되는거야 없어졌어 인기가 없어졌어 댓글을 너무 많이 나오네 라이브 막는 턱이야 저세상 감성이네 배터리가 없어 꼭 봐야돼 배터리가 없구나 아 배터리가 없구나 배터리가 없구나 배터리가 없구나 배터리가 없구나 배터리가 없구나 배터리가 없구나 원식이는 바로 받을수도 있어 근데 원식이 내가 해 내 방송을 들어가야해 그게 왜 안되지? 내 방송을 들어가야해 이제 뮤직이 원래 내가 훔쳐보는거 되게 잘하셨네 유빈이 원래 침으로 가야해 지금이야 원식이 이거 다리 지퍼 되게 열고싶어 멋있다 이거 멋있어 원식이 멋있지 운동할때 만났거든 풀메이크업한거야 오늘 메이크업 했으니까 운나고 바로 가야지 진짜 운나고 풀메이크업맞고 운동하고 가는데 이게 사장님이잖아 너무 멋있어 동시에 고생하시길 바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신뢰할께요 너무 못 찍어서 미안해요